길나무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 뭐야 다 갉아먹는구나 자 이거 누가 갉아먹는지 한번 볼까요 예 보세요 자 아 이게 어마어마하네 이 벌레가 이게 아 진짜 한마리가 아냐 지금 보니까 또 있어 내가 봤는데 내려왔나 여기다 있다 어우 대물사이자 아주 아 진짜 너네 형제같애 아 나 이거 이 두 마리가 다 갉아먹었네 또 있나 잘 찾아봐야 근데 야 이 벌레가 엄청나게 크네 사이즈도 여기 또 있어 아 이거 여기 또 한마리 있어자 얘 어우 나도 징그러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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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